제천시 김대호 정책자문관이 투자유치에 있어 김창규 제천시장을 잘 보필하면서 6천억대 데이터센터 유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김대호 정책자문관은 전국적으로 기업들의 투자유치전략과 방향을 수시로 공부하고 움직임을 포착해 직접 제천시 기업투자조건 자료를 챙기며 기업을 찾아가 세일주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인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번 김창규 시장의 투자유치권 또한 김대호 정책자문관의 최초 노력일 결실의 길을 만들고 있어 투자유치과 공무원들과 함께 앞으로 여러 활동들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창규 제천시장은 청년일자리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는 중소 강건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잊지 말고 외지업자 배만 불리는 행사축제와 관광관광하면서 수천억 인공시설물 만들기를 과감히 축소하고 전략산업 육시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김대호 정책자문관 제천시 투자유치 세일즈맨 큰 역할